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, 3주 안에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CNBC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항공사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세제 개편이 세금과 항공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성장과 미국으로의 복귀를 장려하는 세제 개편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발언 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50포인트 이상 치솟고 달러화도 1% 이상 급등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최고 35%에 달하는 미국의 법인세율을 15%까지 내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